허생원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포목점은 손님이 끊이질 않고 아들 다섯 달 둘 친남매는 쑥쑥 자라고 마누라는 아직까지 미색을 잃지 않아 허생원은 첩살림 한 번 차린 적이 없다. 허사담아 포목점에 불이 나 비단이고 안동포고 싹 다 잿더미가 된 것은 고사하고 옆집 지물포 뒷집 건어물점까지 태웠다. 설상가상 발달린 아이들은 가게에 딸린 살림집에서 뛰쳐나왔지만 두 살배기 막내를 구하러 뛰어들어간 부인은 물에 적신 치마로 막내를 싸서 밖으로 던지고 자신은 화마에 휩싸였다. 다행히 허생원은 살아오며 주위에 인심을 잃지 않았다. 모아둔 돈으로 불난 이웃집에 보상하고 나자 빈손이 됐지만 목수들이며 포목 도매상들이 외상으로 가게와 집을 지어주고 물건을 넣어줬다. 석 달 후 번듯한 포목점을 다시 열며 허생원은 눈물을 흘렸다. 불이 나서 그런가 장사는 불티가 났다. 문제는 아이들이다. 문지방이 닳도록 매파가 들락거렸지만 허생원은 고개를 저었다. 대신 청상바부 누님을 불러들였다. 포목점 주인의 바느질 솜씨 하나로 혼자 살아온 누님이라 아이들은 대감 손자들보다 옷이 좋았다. 어미 없는 자식이랄까 고기 떨어지는 날이 없으니 얼굴도 달덩이처럼 화냈다. 어미 정을 모르고 자랐으니 제각시 제 신랑의 사랑에 빠지라고 허생원은 아이들이 열다섯만 되면 시집 장달을 보냈다. 친남매 모두 혼인시키며 세간을 주고 나니 허생원은 백발이 되고 누님도 호호 할매가 됐다. 허생원은 혼자 남았다. 외로워졌다. 마디는 어쭙잖은 표수를 한다고 대구에 가 일 년에 한 번 낯짝을 볼까 말까 농사짓는 막내가 그래도 한 장 터울로 박백숙도 하고 호박죽도 쏴서 허생원을 찾았다. 그 사이 것들은 가뭄에 콩 나듯 발길이 뜸했다. 어느 해 늦가을 곡부를 심하게 앓던 허생원이 반쪽이 돼 자식들을 불렀다. 아들 다섯 딸 둘이 다 모였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난 허생원이 입을 열었다. 너희 친남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며 세간 내주느라 내가 빚을 많이 졌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줄 알고 온 친남매는 보안이 봉봉해졌다. 허생원은 숨이 차 말을 끊었다가 겨우 이었다. 장사도 옛날 같지 않고 몸도 이 모양이라 너희에게 손을 벌린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려서 못 살겠다. 다음 달 보름에 와서 내게 보태줄 금액을 적어다오. 돈은 내년 6월까지 마련해오면 된다. 다음 달 보름 오영재는 왔지만 딸년둘은 오지도 않았다. 세간을 가장 많이 가지고 나간 마다들은 고개만 숙이고 함께 온 맘며느리가 아버님 이이가 원체 고지시켜서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하며 200량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점천에서 유기점을 하는 둘째는 180량을 적어냈다. 안동서 소금 도매상을 하는 셋째는 300량을 예천에서 대부업을 하는 넷째는 150량을 적어냈다. 함창에서 농사를 짓는 세간도 가장 적게 받아 나간 막내는 천량하고도 200량을 적어냈다. 막내야 내가 네게 내어준 세간이 1200량이 안되는데 아버님 그간 제가 논 두마지기를 더 샀습니다. 얼마 후 허생원이 이승을 하직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안 어른 다섯이 상주 일곱을 앉혀놓고 허생원의 유언장을 집행했다. 광목자루 다섯 개를 넣고 먼저 마다들에게 하나를 건넸다. 마상주가 열어보니 2천량이 들어있었다. 깜짝 놀랐다. 둘째 상주가 받은 자루엔 1800량 셋째는 3000량 넷째는 1500량 막내는 12000량이 들어있었다. 각자 적어낸 금액의 열배다. 딸년 둘은 물론 빈손이다. 성박 인왕산 자락엔 세칸 초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목숨을 이어간다. 이 빈처놓기엔 길가집 캣마루 앞에 짐솥을 걸어놓고 만두를 쪄서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다. 전엔 만두는 솥뚜껑 위에 얹어둔다.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빚고 손님에게 만두를 파는 일을 혼자서 다하는 만두가게 주인은 순덕아지매다. 입동이 지나자 날씨가 싸늘해졌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만두가게 앞을 지나다. 추위에 곱은 손을 솥뚜껑에 붙여 녹이고 가곤 한다. 어느 날 순덕아지매가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장만해 나왔더니 어린 남매는 떠나고 없고 얼핏 기억에 솥뚜껑 위에 만두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남매가 가는 골목길을 따라 올랐다. 고부랑 골목길을 오르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다. 그 남매였다. 흐느이며 을던 누나가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흐느끼며 을던 누나가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 없다. 이제부터 나를 누나라 부르지 말아라. 예일곱 살쯤 되는 남동생이 답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담 옆에 몸을 숨긴 순덕 아지매가 남매를 달랠까 하다가 더 무한해할 것 같아 가게로 내려와 버렸다. 이튿날도 보따리를 든 남매가 골목을 내려와 만두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누나가 엽전 한잎을 퇴마루에 놓으며 중얼거렸다.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 개를 가지고 갔구먼요. 어느 날 저녁 낮을 보따리를 들고 올라가던 남매가 손을 안 녹이고 지나치길래 순덕 아지매가 불렀다. 얘들아 속이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우리 셋이 먹자꾸나. 누나가 살짝 미소 지어 보이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래요 하고는 남동생 손을 끌고 올라가더니 얻어먹는 버릇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한다. 어린 동생을 달래는 나즈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내려와 순덕 아지매 귀에 닿았다. 어느 날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물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거냐 누나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고르며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메말은 한마디뿐이다. 궁금해진 순덕 아지매는 이리저리 물어봐서 알아냈다. 얼마 전에 서촌에서 거의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세 식구가 이리로 이사와 궁핍 속에 산다는 것 그래도 할머니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아 종로통 포목점에서 바느질 거리를 맡기면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자하문을 지나 종로통 까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 남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듬해 어머니도 유목자인 동생을 낳다가 이승을 하직했다는 것이다. 응달진 인왕산 자락 빈천에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친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 가게 앞을 오가지만 소뚜껑에 손을 녹이기는 고사하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간다. 너희 너희 이름이 봉임 이지 신봉 어느날 순덕 아지매가 가게를 지나는 남매에게 묻자 깜짝 놀란 남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본다. 아이고 봉임이 아들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껴안은 아지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 엄마와 나는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우리 집은 잘 살아 인정 많은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 담아 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 주고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 낮에 올라갈 때는 꼭 만두 가게에 들려 속 토진 만두를 먹고 순덕 아지매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순덕 아지매는 관청에 가서 호적 불을 뒤져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 아예 피를 찢어놓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초하상간 살림에 일곱 번이나 과거에 미끄러진 이처씨에게도 살 길은 있다. 이처씨 마누라 부쿠덱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자신은 사원을 굶어도 남편은 한 끼 안 거르고 있는 것 없는 것 차려 상을 올린다. 바느질감 바다 밤을 세우고도 남의 집 허들에 일도 마다하지 않고 뼈가 부서져라 이래 살림을 꾸린다. 가을이 되면 친정으로 달려가 옳게 눈치 보며 목이 부러지는 줄도 모르고 바리바리 이고 지고 온다. 이만큼만 해도 복덩어리인데 인물 또한 빼어나 사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처씨도 염치가 있는 선비다. 마누라 부쿠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서방님 소첩이 미쳤지요. 부인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 부끄럽습니다. 꼭 과거에 급제에 호강시켜줄 테니 참고 기다려주시오. 이 초시 팔베개는 부쿠덱 눈물에 젖었다. 평소 피곤해쩌로 이 초시하는 대로 비몽사몽 간에 일을 치르다. 난 생처음 합환에 자릿함을 느낀 부쿠덱은 일을 해도 힘든 줄 몰랐다. 그 뿐인가. 영화단은 점쟁이를 한 장 터울로 찾았다. 이번 가을 알성시에는 자네 신랑이 온유월 갱녀처럼 쩍 붙을 거야. 정끼를 받아든 부쿠덱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발길이 가벼웠다. 맞아. 이번이 여덟 번째지.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째 일어선다는 옛말도 있지. 알성시를 한 달 앞두고부터 이 초시는 아내와 살을 섞지 않았고 부쿠덱은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빌었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 초시가 보름만에 거짓골이 돼 내려왔다. 부쿠덱은 털썩 주저앉았다. 부쿠덱이 친정에 가서 곡식을 얻어온 날 이 초시는 싼 한 자루 메고 석수암으로 들어갔다. 암자에 묻혀 죽으라고 공부하던 이 초시는 겨울동안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눈사태가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보미와 박거미 길이 뚫렸을 때 집으로 내려온 이 초시는 그만 눈앞이 깜깜해졌다. 바람에 문은 열려있고 부쿠덱은 보이지 않았다. 동네 어기 주막에서 소문을 들었다. 최 진사의 개차반 막내 아들이 부쿠덱을 꿰찼다는 것이다. 밤새도록 술을 마신 이 초시는 감나무를 안은 채 가지 끝에 매달린 금웅따를 보며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이튿날 이 초시는 초가 상간에 못질을 하고 석수암으로 올라갔다. 스님, 제 머리 좀 밀어주십시오. 노스님이 이 초시를 지그시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한 번만 더 보고. 이 초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담벗짐을 메고 아홉 번째 한양으로 올라간 이 초시는 마침내 급제를 했다. 사모관대의 어사화를 꼽고 말을 타고 내려오던 이 초시가 동네 어기에 다다르자 온 동네 사람들이 진과 꽹과리를 두드렸다. 이 초시는 주막 앞에서 말고삐를 당겼다. 개차반 오입쟁이란 양귀비를 낚아챘더라도 실컷 데리고 놀면 버리는 법. 부쿠덱도 이제 주막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술을 따라주는 신세가 되었다. 부인, 물 한 잔 주시오. 부쿠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물그릇을 올렸다. 물그릇을 받은 이 초시 눈앞에 온갖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부쿠덱이 고생고생하던 장면. 둘이 땀범벅이 되어 합환하던 장면. 자신이 감나무를 잡고 통곡하던 장면에 이르러 이 초시는 사발을 기울여 물을 쏟았다. 땅바닥에 쏟은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가. 정막 강산에 찬바람만 세차게 부는 깊은 밤.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금흥달이 움질하더니 검은 그림자가 휙 스친다.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도둑이 대꼴 같은 표대감집 담 곁에 감나무 가지를 잡고 월담을 한 것이다. 도둑은 잽싼 몸놀림으로 별당 옆 연못에 숨어들었다. 물 빠진 연못 바닥은 흙먼지가 폴폴거리고 연잎도 말랍이 들어졌지만 사람 몸을 숨기기엔 부족함이 없다. 도둑이 엎드려 숨은 바로 그 앞에 치마를 걷어올린 희멀건 엉덩이가 쏴 소피를 본다. 바로 그때 안체쪽에서 펑펑 삽살게 짖는 소리가 났다. 도둑은 소피를 보는 여인의 뒤로 접근해 시퍼런 칼날을 목에 들이댔다. 하아! 여인은 너무 놀라 들이신 숨을 내뱉지 못했다. 곧이어 하인들이 손에 횃불과 장도를 들고 개를 앞세워 연못으로 들이닥쳤다. 여인이 벌떡 일어서 치마를 내리며 이놈들 무엇하는 짓이냐 호통하자 하인들은 아 아닙니다 하며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개주를 당기며 돌아섰다. 여인은 연못 옆 별당으로 들어갔다. 검은 도둑도 치마 폭에 쌓여 함께 들어갔다. 아주 무례한 도둑이구나! 별당 아시는 손가락의 옥반지와 장롱 속의 금비녀를 꺼내 비단 보자기에 싸서 도둑 앞에 놓았다. 이걸 들고 얼른 달아나거라! 도둑은 보자기를 아시 치마 위에 던지며 나지막 하나 방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도둑으로 봤다면 한참 잘못 본 것이다. 나는 천하의 악인 표 대감의 목을 배러 왔다. 무슨 철천지 원수이길래? 표 대감은 살부지수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너는 누구냐? 표 대감 딸이냐? 아니요. 며느리요. 별당 아시는 더 이상 하대를 하지 않았다. 그 시간 사랑채에서 며느리보다 어린 첩씨를 끼고 자던 표 대감이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도둑이 없다면서 삽살개는 왜 저리 짓는고? 요즘 고양이들이 입 닥쳐! 별당은! 며느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별당을 애호쌌다. 밖에서 행랑 아보미 아씨 하고 부르자 별당 아씨도 짐작했다. 아씨는 고쟁이 바람에 장옷을 걸친 채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만약 도둑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다면 아씨로서는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도둑이야 고함 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하인들은 그냥 돌아갔다. 아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둑도 복면을 벗고 정중히 말했다. 부인 고맙소이다. 표대감과 이조신은 서당 친구였다. 한양에서 표설하던 표대감이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옛 친구 이처씨 집을 찾았다. 이처씨 부인의 미색에 정신을 잃은 표대감은 며칠 후 사또를 찾아갔다. 부자이면서도 뇌물을 바치지 않는 이처씨는 이미 사또 눈밖에 나있던 터였다. 사또가 가진 모함을 씌워 권장질하고 옥에 가더니 그의 겨울 이처씨는 옥사했다. 부인은 목을 맸다. 다섯 살 이처씨 아들은 삼촌이 얻고 도망갔다. 표대감을 죽이려고 온 이 젊은 남자가 이처씨의 아들이다. 표대감을 뺏어온 개잡한 아들은 결혼 후에도 색주집을 돌아다니다. 복상사하고 아씨는 청상과부가 되어 이 별당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와락 껴안았다. 살부지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의 고통이 끝납니다. 이처씨 아들은 동이 튀기 전에 별당에서 나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사흘 후 별당 아씨는 표대감방 다락에서 금부치 은부치를 챙겨나와 나루토에서 이처씨 아들을 만나선 어디론가 사라졌다. 막실댁은 시집간지 3년 만에 애도 못 낳는 성녀라고 소방 맞고 쫓겨나와 친정에서 잠깐 눈칫밥을 먹다가 저작거리 뒷골목에 국밥집을 차렸다. 새벽역의 도살장에 가서 양지 사골대창 머리고기를 함지박에 담아와 무 배파 썰어놓고 설솔 끓여 떡배기에 담아내면 장꾼들 노른꾼들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퍼먹고 갔다. 혼자서 장 파오고 국 끓이고 상 차리느라 술은 아예 팔지를 않았다. 바쁘기도 하려니와 술손들 주종을 감당할 자신도 없었다. 늦은 밤 설거지를 끝내고 방바닥에 돈주머니를 쏘나보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러나 밖에는 북풍한 소리 몰아쳐도 온종일 국 끓인 덕에 방은 설설 끓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집세 한 번 밀린 적 없고 도살장에 외상 한 푼 없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도끼 눈처리 안 받고 친정집 옳게 눈치 안 봐서 좋다. 막실댁은 손님이 없을 때 골목에 나가 끼어노는 아이들을 구경하는 게 낫이다.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를 보면 빼앗고 싶은 생각이 짐인다. 어느 날엔가는 털컥 상상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고 헛구역질을 하고 식초를 물에 타서 벌컥벌컥 마셔댔다. 아들을 낳으면 용백이라 이름 지어야지. 30년 세월이 썬살같이 흘렀다. 막실댁도 늙고 병들었다. 함지박에 고기를 나를 수도 없고 무 대파시장도 볼 수 없게 돼 국밥집 문을 닫고는 노상 들어누워 지냈다. 한해 한해 흐르자 정신도 오락가락해져 이웃 사람들이 가면 우리 아들 용백이가 날 데리러 올 거야 하고 헛소리를 해댔다. 이제 자기 먹을 밥도 못하게 된 막실댁을 이웃 아낙들이 번갈아와서 죽을 쏘 부양했다. 첫눈이 펄펄 쏟아지는 동지 딸 여리틀 헌칠한 남정내가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 자락을 휘날리며 골목으로 들어서더니 막실댁 침문을 열고 들어섰다. 내 아들 용백이냐 네가 왔구나. 네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이튿날 40대 초반에 그 남정내는 말을 타고 막실댁은 하인둘이 끄는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갔다. 저작거리 사람들로선 도통용문을 몰랐지만 막판에 막실댁 팔자가 펴진 것만은 확실했다. 삼십수년 전 저작거리를 헤매던 열선오살 소년 천덕이는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남의 가게 시동도 하다가 엿장수가 된 혈혈단신 천덕꾸러기였다. 저작거리 애들은 눈을 뭉쳐 천덕이에게 팔매질을 해대고 천덕이에게 외상요스를 먹은 지들은 푼돈 몇 푼이 아까워 오리발을 내밀고 여치게 하던 왈패들은 화풀이로 천덕이 옆판을 거둬차기 일수였다. 동지 딸 토끼꼬리 해가 숨고 어둠살이 깔렸다. 갑자기 시장끼가 동안 천덕이가 골목안 국밥집에서 국밥 한 그릇을 해치우건 트르륵 밀착문을 열고 냅다 뛰어 도망가는데 따라 나온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야 이놈아 천천히 가거라. 빈판에 넘어질라. 저작거리 북쪽 끝 불 붙기 좋은 판자집 옆에 붙어 앉은 천덕이가 집 북대기에 불을 붙이려고 부시또을 켜는데 국밥값도 안 내고 도망치는 놈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한 마리 귀에 맴돌았다. 천천히 가거라. 빈판에 넘어질라. 그날이 동지 딸 여리틀이었다. 삼십 수년이 흘러 동지 딸 여리틀에 천덕이는 용빼기가 됐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윤첨진은 불이 났다. 추수가 끝나고 동지 딸이 되면 재산이 쑥쑥 불어나야 하는데 그년에는 그 망할 할메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보릿고개 보릿고개 놓았던 장미살을 거두러 다니면 열의 아홉은 갚을 길이 없어 전답을 헐값에 넘기기 마련인데 요새는 할메가 대신 갚아줘 전답 문서가 넘어오는 일이 없다. 아예 보릿고개 때부터 할메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사람도 많아졌다. 윤첨지의 재산 증식에 걸림돌이 되는 할메는 도대체 누구인가. 열두 살 먹은 손자 하나 빼면 핏줄이라고는 다 끊어졌지만 합강포구에서 국숫집을 키워 부자가 된 여장부다. 합강은 두강이 만나는 것이다. 동북강에서 내려온 적성댓목이 나루 옆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약초며 산채며 피륙도 바리바리 황포도 배에 실려와 부려진다. 남강에서는 온갖 곡물이며 육이며 옷감을 배에 가득 싣고 온다. 그러니 합강 나루터는 장날이 따로 없다. 언제나 상인들로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나루터에서 올라오면 저작거리에 온갖 가게가 이어진다. 국밥집, 노비아니 구이집, 매운탕집 등등 질비에도 할미의 국숫집만큼 손님이 많은 집은 없다. 할미의 국숫집 식단은 철 따라 나오는 국수 한가지 뿐이다. 폼이면 막국수, 하지가 되면 은어 삶은 물에다 면발을 얹은 건진 국수, 삼복대는 콩국수, 백로가 지나면 비빔국수, 상강이 되면 메밀국수, 장모가 신행원 맛사위 대접하듯 할미의 국수 맛은 정성이다. 언제 먹어도 감칠맛이 돈다. 할미는 후독해서 극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안 받고 포리 고개에 백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곡식을 보내주기도 한다. 윤첨지에게는 할미가 눈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원수다. 윤첨지가 집사를 불러다 대책을 궁리한다. 왈패드를 시켜 할미의 국숫집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보다는 하루에 몇 그릇씩이나 파는가? 소인이 며칠 지켜봤더니 적을 때가 300그릇, 많을 땐 500그릇입니다. 보름 후 할미의 국숫집 맞은편 항상 파리만 날리던 너비안이 구이집이 문을 닫고 목수들의 망치소리가 요란하더니 아짐의 국숫집이 문을 열었다. 국수 한 그릇 값이 할미의 국숫집 반값인 오전이었다. 할미는 혀를 차며 어디까지 가나 했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합강 최고 값부인 윤첨지가 주인인 아짐의 국숫집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밀가루 값도 안 되는 오전을 고수했다. 할미의 국숫집은 손님 발길이 뚝 끊겨 밀가루 반죽이 쉬어 빠지기 일수였다. 여섯 달을 채운 아짐의 국숫집은 마침내 값을 올렸다. 15전 3배로 올린 것이다. 더 놀랄 일은 아짐의 국숫집에 손님이 즐기는커녕 기다리는 줄이 가게 밖을 빠져나와 백자나 이어진 것이다. 한 달 후엔 20전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손님은 미어 터졌다. 술집도 아닌데 이경까지 문을 열었다. 마침내 할미의 국숫집은 문을 닫고 할미는 화병의 코뿔까지 겹쳐 들어 눕고 말았다. 할미의 또 하나 걱정거리는 12살 먹은 손자 녀석이다. 핏줄이라고는 그놈 하나인데 호구한 날 서당을 빼먹고 저작거리에서 못된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며 속을 썩이더니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저작거리가 시끄러워 손자 녀석이 무슨 사고라도 쳤는가 싶어 할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봤더니 길 건너 아짐의 국숫집에 사또의 진두지 위 아래 포졸들이 들이닥쳐 윤첨지를 포숭줄로 묶고 나오는데 더욱더 놀랄 일은 사또 옆에 손자 녀석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 일은 이렇게 돌아갔다. 할미의 국숫집이 문을 닫자 손자 녀석은 친구들과 함께 아짐의 국숫집에 위장 취업을 했다. 이들은 장작을 날라다. 육수 가마솥 아궁이에 부를 떼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윤첨지가 새벽마다 허리병에 누런 물을 담아와 육수 가마솥에 부었다. 악동들은 몰래 윤첨진의 집에 숨어들었다. 윤첨진은 뒷듯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건처를 밤새도록 끓이더니 바짝 졸아든 건처 고음물을 호리병에 담아 아짐의 국숫집으로 가져왔다. 선자가 그 건처를 한웅큼 훔쳐서 한약재상에게 보였더니 말은 아편줄기였던 것이다. 풍천댁은 수심이 깊다. 꿈 많은 처녀적엔 양반 대가집 1등 규수로 별당에서 사군자를 치고 대감댁 둘째 아들에게 시집갈 땐 무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지만 호강은 거기까지였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자 입떡도 하지 않는다고 시집 식구들이 의아해하는 눈초리를 보내더니만 2년이 지나자 모두가 싸늘해졌다. 신랑이라는 인간은 허구한 날 주색잡기에 빠져 신부방의 발길을 끄느니 풍천댁은 과부 아닌 과부가 되었다. 모란 향기가 코끝을 감돌고 나비도 산세도 짝짝이 논이는 걸 보고 나면 그날 밤은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 신랑이 첩살림을 차리고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자 풍천댁은 성녀 딱지를 붙이고 시집을 나와버렸다. 시집에서는 은근히 나가기를 기다렸고 친정에서는 시집 귀신이 되라 다그치니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갔다. 풍천댁은 청령포에 가서 흐르는 동강물을 보고 흙에 기지개를 켰다. 그러곤 소설 때문에 처마가 날아오르는 큰 기와집을 한 채 사서 고급 요리집을 차렸다. 친정어머니한테 배운 음식 솜씨는 시골 사람들 입맛을 홀려놓았다. 마당새에 참모를 셋이나 둬도 일손이 모자랐다. 풍천댁은 신바람이 났다. 양반이다 가문이다 치면 따위는 청령포 동강물에 띄어 보내버렸다. 그러나 몸에 뵌 품위는 잃지 않아 영월 도우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영월에서 글께나 하는 선비들도 풍천댁 글에 밀렸다. 동지 딸 눈이 수북이 쌓이는 어느 날 밤 손님을 다 보내고 대문을 잠그는데 어디서 마셨는지 술이 거나하게 오른 박초씨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신원서판이 빼어난 데다 풍류마저 넘치는 박초씨를 맘속에 담아두었던 터라 풍천댁은 웃는 얼굴로 그를 맞아 안방에 손수 술상을 차렸다. 씨를 주고받으며 술잔을 나누다가 풍천댁이 금침을 깔고 촛불을 껐다. 가슴에 털이 승승한 박초씨는 현란한 섬씨로 풍천댁을 얻고 뒤집고 비틀고 맺혔다.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남자 품에 안겨 여분지를 해대던 풍천댁은 세 번이나 언저랬다. 박초씨를 보내놓고 삭신이 녹아드는데도 흐뭇한 미소는 떠나지 않았다. 소문이 나도 그만. 한강에 배 떠난 자리 표가 나는가. 나는 성녀다. 잃어버린 세월 벌충하리라. 이튿날 풍천댁은 향나무 목신을 아궁이에 던져버렸다. 범물이 터졌다. 영월 한량치고 그녀와 합환을 하지 않으니 없고 영월을 들락거리는 거상치고 그녀와 잠자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풍천댁이 헛구역질을 하더니 배가 불러오는 게 아닌가. 한의원을 찾았더니 그녀는 성녀가 아니고 남편이 씨가 없다는 것이다. 풍천댁은 망연자실했다. 개어나서 그 이후엔 일체 치마를 벗지 않았다. 열 달 만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귀덩이라 이름 지었다. 귀덩이 돌이 되었건만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 심란한 나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사또가 육방관석을 데리고 풍천댁 요리집을 찾았다. 요리를 맛있게 먹고 흡족한 사또가 자네 소원이 무엇인고 묻자 풍천댁은 기구한 팔자를 늘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아비를 찾아달라 하소연을 했다. 사또는 어렵지 않다며 큰 소리를 쳤다. 며칠 후 사또의 명으로 영월에서 한자락하는 다섯 한 양이 풍천댁 요리집에 모였다. 귀덩이 태어나기 열 달 전 풍천댁이 남자를 안방에 끌어들인 초창기 한 달 동안 풍천댁과 잠자리를 한 이들은 박초시, 이생원, 백대인, 김진사, 그리고 허참봉이다. 사또는 풍천댁에게 어디 숨어 있으라 하더니 다섯 한 양이 빙 둘러앉은 방 가운데 귀덩이를 놓으며 말했다. 혈육은 지남철과 같아 본능적으로 제 아비한테 붓는 법이요. 귀덩이 아무리 둘러봐도 어미가 보이지 않자 울면서 다섯 한 양을 본 채 만 채 아장아장 문 밖으로 나가 처마 밑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마당새에게 안겨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이튿날부터 모두가 마당새를 주인 날이라 부르고 풍천댁은 그를 서방님이라 부르며 하늘처럼 받들었다. 노참봉은 만석근 부자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를 가는 대학의 화신이다. 그의 악행은 끝이 없다. 장미사를 놓아 남의 논밭을 빼앗는 것은 기본이고 반반한 소작인 마누라 겁탈하기 노은 한마지기 떼주고 남의 딸 사와서 노리개 삼기 고리를 놓았다가 남의 집 가로채기 한터에 그 넓은 들이 모두 노참봉 논밭이고 사이사이 박힌 백뇨호의 세칸 초가집은 하나같이 노참봉의 소작농이다. 더 큰 문제는 노참봉 삼남매의 패학질이 제 아비를 뺨친다는 것이다. 큰아들은 머리에 돌이 들어있어 서당에도 다니지 않고 저작거리 왈패들과 어울려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다. 한터 사람들은 큰아들을 만나면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길 옆으로 비켜서지만 타관에서 온 장사치들은 못 모르고 쳐다봤다가 호피가 터지는 봉변을 당하기 일수다. 분을 못 참는 사람들은 호발을 하려고 관하에 가보지만 사또고 이방이고 포졸까지 노참봉에 돈꾸러미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 더 분통이 터지고 만다. 16살 둘째 아들은 큰아들과 다르다. 생긴 것도 말썩하고 머리도 영악스러워 벌써 초시에 합격한 후 과거 준비의 골몰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둘째는 장원급제의 암행어사가 될 거야. 노참봉은 항상 큰 소리다. 둘째 아들도 피는 못 속여 잔인함이 몸에 배어있다가 가끔 겉으로 드러나면 피를 보고야만다. 북풍안설 몰아치는 어느 날 새벽녘 공부하러 일어난 둘째 아들이 발로 문짝을 쾅 차더니 행랑아범, 게 있느냐? 소리치며 살을 애는 새벽 공기를 갈랐다. 콧불이 심하게 든 행랑아범이 문깐방에서 기침을 쏟으며 나오자 다시 큰 소리 내 방 한번 만져봐. 얼음장이야. 행랑아범이 이경때 군부를 지펴놓았는데 노참봉 막내딸이 밤늦게 다림질을 한다고 아궁이를 뒤적여 불이 꺼진 것이다. 행랑아범이 앞마당에 꾸러앉자 둘째 아들이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다. 행랑아범의 하나뿐인 피부치인 열다섯 살 마당새가 뛰쳐나와 얼음기둥이 된 아버지를 안고 행랑체방으로 들어갔지만 벌써 봉사한 후였다. 마당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대문을 박차고 나가 눈밭을 깨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행랑아범의 시신은 거적대기로 말아서 비싼 눈밭에 묻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해는 뜨고 지고 세월은 흘러갔다. 4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날도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한터 들판 끝자락 나지막이 쏟아오른 봉우리에 횃불이 오르고 와 함성이 정막 강산을 찢었다. 동학군이 몰려온 것이다. 동학군이 대걸 같은 노참봉 집으로 들이닥쳤다. 안방 사랑빵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다. 눈눈한 젊은 대장이 쌀 뒤줄을 밀치자 비밀 통로가 나왔다. 그 속에 횃불 하나를 던지니 노참봉을 필두로 온 식구가 줄줄이 나와 마당에 구러앉았다. 비밀 통로를 어떻게 단박에 찾았지? 동학군 하나가 묻자 젊은 대장이 대답했다. 내가 봤으니까. 그는 4년 전에 울부짖으며 사라졌던 행랑아범의 외아들 마당새였다. 마당새는 구러앉은 노참봉 둘째 아들에게 찬물 한 바가지를 퍼부었다. 매서운 추인은 그의 몸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고 줌의 공포는 그를 혼절시켰다. 쿵! 둘째 아들은 쓰러졌다. 노참봉의 목을 치려는 동학군에게 젊은 대장이 말했다. 칼을 거둬! 목을 치면 고통이 끝나! 동학군이 물러난 후 노참봉은 동학군과의 약속대로 소작인들로부터 빼앗은 땅 문서를 모두 돌려주었다. 둘째 아들은 살았지만 머리를 다쳐 반편이 됐고 노참봉은 매일 밤 피를 한 요강씩 토해냈다. 가난한 선비 이처신은 동네 학동들 훈장 노르세 남의 제사에 지방을 써주고 초상집 비문도 써주며 입에 풀칠을 해왔다. 늘 쪼들리지만 부인과 단 두 식구라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 없지만 자나께나 마음 쓰이는 게 시집 보낸 무남동녀다. 부인이 딸 하나 낳고 탄산을 하는 바람에 이처신은 어린 딸을 한시도 떼놓지 않고 업고 안고 다녔다. 사람들은 딸 때문에 공부에 소홀했다고 입방아를 찢지만 이처신의 끔찍한 딸 사랑은 말릴 도리가 없었다. 딸아이도 제 오미한테서는 전만 빨아먹고는 쪼르르 제 아비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이처신 딸 서리는 자라면서 인물도 옷걸이였지만 머리가 영리하기 자기 없어 다섯 살 때 천자문을 떼고 일곱 살 때 벌써 사서 상경에 몰입했다. 어디 그뿐인가. 타고난 혀녀라 까맣는 농사꾼 집에 불려가 편지를 써주고 동전 몇 잎을 받으면 주막에 가서 막걸리를 한 호리병 사서 지배와 제 아비 이처신 상에 올렸다. 열 살도 안 된 게 집안 빨래를 다하고 밥상까지 차렸다. 열다섯 살이 되자 혼초가 세도했다. 이처신은 딸 시집 보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다. 그러던 차 좋은 혼초가 들어왔다. 삼십리 밖 대처의 부잣집 김진사네가 총원을 한 것이다. 사번될 김진사는 점잖은 양반이라 이처신의 형편을 알고 누님을 몰래 보내 이처시 부인에게 혼수비용을 전했다. 성대하게 혼례를 치르고 서리는 김진사 며느리가 되었다. 인물 좋고 싹싹하고 일자라고 시부모 잘 모시고 신랑을 하늘처럼 받드는 데다. 시집 온 지 넉 달도 안 돼 벌써 폭구역질을 해대니 김진사 내에는 보물을 얻었다고 며느리를 귀여워했다. 김진사는 입이 찢어지는데 문제는 삼십리 밖 초가 상간의 이처시다. 딸이 보고 싶어 허구한 날 눈물을 훔치던 이처시가 지난 가을 손수 깎아 말린 곶감 한 접을 포자기에 사들고 집을 나섰다. 여보, 설이 다녀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잖아요. 눈이 펄펄 오는 날 가로막는 부인을 밀치고 똑바로 사돈백으로 향했다. 김진사가 보선 빨로 뛰쳐나와 이처시 두 손을 잡으며 반겼다. 술상을 두고 사돈끼리 마두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이 돌아가고 육회 접시가 들어오고 노비안이가 차려지고 박백숙이 상에 올랐다. 김진사는 이처시의 마음을 꿰뚫어 며느리를 이처시 옆에 앉혔다. 김진사의 며느리 자랑을 권주가 삼아 이처시는 마시고 먹었다. 허구한 날 시래기국에 보리밥만 먹던 이처시가 기름진 육식에 술이 과해 콜아 떨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바지에 큰 것을 조금 쌓아버렸다. 낭패를 당한 것을 알았지만 워낙 술이 취해 바지를 벗어 둘둘 말아 문 밖에 내놓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또 잠이 들었다. 탁 우는 소리에 잠 있게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니 문 밖에 내놓았던 바지는 개가 물고 갔는지 없다. 이처시는 두리번 두리번 찾다가 어둠 속에서 빨래줄에 걸린 바지 하나를 걸쳐 입었다. 어느새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이처시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다가 36개 주랭랑을 놓을 요령으로 처마 밑에서 힘껏 뛰었는데 흠한 앞마당 잔설에 미끄러져 벌러덩 나자빠져 머리를 찍고 잠시 혼절했다. 빨래줄에 걸렸던 안사돈의 고쟁이 사이로 이처시의 시커먼 물건이 나왔다. 사돈이 나오고 안사돈이 나오고 하인들이 나오고 사위와 딸도 나왔다. 이처시 딸이 달려와 제 아비를 안고 울면서 하는 말 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셨잖아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제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사돈댁에서 큰 창피를 당해야 딸이 구박 안 받고 잘 산다는 그 점쟁이 말을 믿고 아들이 천석군 부자가 되라고 천석이라 이름 지어놓고 아비는 밭 한 대기 물려주지 않고 역병에 걸려 죽었다. 어미는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바람에 쓸려갔다. 그 할머니마저 이성을 하직하자 혈혈단신 7살 천석이는 지독한 고생길에 들어섰다.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도 하다가 저작거리에서 똥도 푸다가 집신 장수집에서 일도 하다가 열여섯 살이 되자 모숨으로 들어갔다. 3년을 뼈가 부서져라 이라고 약속한 세경 나락 육식 가마를 받으려 하니 수전노 주인이 스무 가마밖에 주지 않았다. 울며 불며 별수를 다 써왔지만 허사였다. 관하에 발과하자 주인이 사또 앞에 펼쳐놓은 것은 종이쪼가래였다. 3년 전 한문으로 써놓은 종이에 손도장을 찍어라 해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찍었는데 그게 올가미가 됐다. 천석이는 주막에서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모든 걸 털어버리기로 했다. 그때까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비탈 밭대기 세마지기를 사려는데 주모가 묘한 제안을 했다. 지금 소금을 사놓으면 내년 봄 장 담그는 철에 값이 두 배가 된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넉 달 만에 소금값이 두 배로 뛴다요? 천석이가 눈을 껌뽁이며 묻자 주모가 빙긋 웃으며 하는 말 우리 친정 오라버니가 그러는데 서해안 염전이 지난 여름 죽을 수 없다네. 장마가 하도 길어서 김장소금은 소금장수가 쌓아놓은 걸로 충당이 됐지만 내년 봄장 담글 때는 난리가 날 거요. 손님이 모두 자리를 뜬 늦은 밤 주마감빵에서 술상을 가운데 두고 새끼 넘치는 주모와 어리숙한 천석이는 소금장사할 국리로 이마를 맞댔다. 소금을 사다가 곳간에 바리바리 쌓을 필요도 없어. 물표만 허리춤에 차고 있으면 돈벼락을 맞는 거요? 그날 밤 열아홉 살 천석이가 할까 말까 망설이자 서른이 갓 놈은 육덕 푸짐한 주모는 호롱 불을 끄고 천석이 목을 두 팔로 감았다. 생존 처음 맡아보는 여인의 살 냄새에 천석이는 그만 정신이 혼망해졌다. 펄펄 끓는 젊음이 농익은 요염 속에 빠져 녹아버렸다. 그날 밤 다섯 차례나 주막이 흔들렸다. 천석이는 이튿날 덕스럽게 생긴 주모의 오라버니에게 전대를 풀어주고 소금 오식 감아 물표를 받았다. 천석이는 주마감빵을 차지하고 주모의 기둥 서방이 됐다. 어깨가 떡 벌어진 천석이는 밤마다 허느끼는 주모의 품에 파묻혀 살았다. 둘 다 그짓도 실증이 날 즈음 장당근은 철이 오고 소금물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정월 보름날 온다던 오라버니는 안 오고 자신은 소금 칠식 감아를 샀다며 한숨을 쉬는 주모를 적칠 수도 없었다. 천석이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장사가 안된다며 주모는 천석이 등을 떼밀었다. 이놈의 세상은 나를 못잡아먹어 안달이구나. 천석이는 주막을 나와 귀싼 소나무에 목을 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은 눈밭에 누웠고 스님이 내려다보며 에이 못난 놈하고 혀를 끌끌 찼다. 스님을 따라 허실함으로 갔다. 스님은 그림을 그리는 화승이었다. 작년 봄이었네. 두루미 한 마리가 개구리를 쪼아 막 삼키려는데 발버둥치던 개구리가 빨로 두루미 목을 쥐었어. 그러곤 살아나 도망쳤지. 화승은 그 그림을 천석이에게 주었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개구리처럼. 천석이는 스님에게 큰절을 하고 그 그림을 접어 기름종이에 싸 품에 넣고 하산했다. 이를 꽉 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석근 스님과 민진사는 곡차 친구다. 암자에서 나올 때 암자로 들어갈 때 석근 스님은 어김없이 민진사 집에 들러 술잔을 따르며 고담줄론을 나누고 시를 짓고 사군자를 쳤다. 허우대가 헌칠한 진사는 천석근 부자의 경국지색 부인을 도 세상에 부러울 게 없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석근 스님이 부러워 죽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민진사 어른을 가장 팔자 좋은 분이라 하는데. 민진사가 한숨을 길게 토하며 천석근 천 가지 걱정 만석근 만 가지 걱정이란 말 못 들어봤소. 석근 스님이 컬컬 웃으며 그건 배부름 부자들이 쫄쫄 굶는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말이지요. 술자리가 파해 암자로 올라가는 석근 스님 눈에는 피단 치마에 가려졌어도 선명한 민진사 부인의 수밀도 엉덩이 곡선이 아름거렸다. 민진사 그 양반 무자식이 상팔자란 소리도 못 들어봤나? 곡간 꽉 찼지. 문전 옥답이 한눈 가득하지. 밤이면 수밀도 부인을 깨앉지. 실증나면 저작거리에 살림차린 첩집에 가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사내진미를 먹지. 아이고 같은 남자로 태어나. 내 꼴이 이게 뭔가 돼질놈의 나무아미타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민진사 부인이 대를 잇겠다고 백일 기도를 시작한 것은 석근 스님이 홀로 있는 청고감이었다. 민진사가 부인의 등을 떠밀어 청고감으로 보냈다. 영검하게도 부인은 헛구역질을 시작했다. 석근 스님은 두 번 다시 민진사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있고 얼마 후 민진사가 아파 들어누웠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어느 날 민진사 내 시동이 석근 스님을 모시러 왔다. 1년여 만에 본 민진사는 반쪽이 돼 갑분 숨을 몰아쉬며 석근 스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집을 부탁하오. 그것이 유언이 되었다. 3년 후 팔상을 할 때 매살난 상주는 의조됐고 청고감 석근 스님은 머리를 길러 상투를 틀었다. 민진사는 백골이 진터가 됐고 그의 사랑방에 상투를 올리고 정자관을 쓴 석근이 정자했다. 석근은 밤마다 그렇게도 그리던 수밀도 부인을 안았다. 4살 난 아들은 갈수록 석근을 닮아갔다. 석근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봤다. 어느 날 밤 부인과 합환을 하고 고라떨어졌는데 꿈에 민진사가 석근 스님 곡차 한잔 합시다 하며 호리병을 들고 나타나 석근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어느 날은 곡간 키와짱이 깨져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곡식이 반은 썩고 나락은 싹이 났다. 문전 옥담 물고 싸움으로 노참봉과 멱살잡이도 했다. 천연두에 걸린 아들이 얼굴을 긁을까봐 두 손을 묶고 보름이나 곁을 지키며 잠을 못잤더니 몸살이나 자신이 드러누었다. 부인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한 저작거리 새우젓 장수를 잡으러 삼십리나 따라갔지만 결국 헛걸음했다. 안동포를 사두면 크게 오를 것이란 토목점 허생원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쫄땅 망하기도 했다. 열일곱 살 참모가 마당 새하고 눈이 맞아 도망을 친 후에야 타락 속 전대가 없어진 걸 알았다. 구인이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어 밤이면 사랑방에서 복수공방 신세가 되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건만 크게 알토니 소아마비가 되어 일어나지도 못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3년이 흘렀다. 민진사의 말이 떠올랐다. 천국암 지붕엔 깨진 귀와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고 종마루는 서고 여기저기 내려앉았고 문풍지는 사가서 바람에 날아갔다. 문에 박아 놓았던 녹슨 대못을 뽑는 사람은 속근순입니다. 정자관 비단 마고자 다 벗어 던지고 빛파랜 가사장삼에 머리를 박박 밀었다. 앞마당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대감이 죽부인을 안고 낮잠에 빠져들었다. 언덕 너머 잔치집에 다녀와 등목을 하고 안동포 호빠지 저거리만 걸친 채 술에 취해 땀에 취해 코를 골았다. 그때 언연이가 대감나리가 깰세라 고양이 걸음을 걷다가 소스라쳐 주저앉았다. 기다란 뱀 한 마리가 평상에 올라 조대감 바지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하인들이 우물려들고 안방만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꼬리가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행랑 아범이 말했다. 7.4야. 7.4는 몸집이 큰 맹독성 뱀이다. 어떤 하인은 시퍼런 낫을 들고 오고 친모는 인두를 들고 오고 마당새는 지게 받침대를 들고 왔지만 누구 하나 어떻게 손쓸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서늘한 촉감에 조대감도 잠이 꼈다. 나으리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 대감은 윗몸만 일으킨 채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행랑아범의 일곱살난 아들이 평상을 둘러싼 어른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개구리 한 마리를 조대감 바지까랑이 속으로 던져 넣었다. 둘러싼 사람들이 오오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팔짝 뛰어나오고 7.4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재빠르게 따라 나왔다. 조대감이 목숨을 건졌다. 너무 놀라서 우황청심환을 먹고 사원을 누웠던 조대감이 정신을 차려 행랑 아범 부자를 불렀다. 일찍이 상처하고 외아들 하나를 데리고 조대감 집에 들어와 문간체를 지키며 집산으로 또하는 행랑 아범이 아들 내벽 과 함께 조대감 앞에 꿇어 앉았다. 자네 아들은 내 목숨을 건진 생명의 은인이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미련한 소인을 충용하여 모든 걸 맡기시니 제 소원은 대감 나으리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어허 지나친 겸양은 미덕이 아닐세. 조대감은 혀를 자며 물었다. 내 이름이 내벽이라 했겠다. 네 그러하옵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너도 소원이 없느냐? 있습니다. 무엇인고?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조대감은 삼대독자 손자를 불렀다. 열살 목은 주효가 들어왔다. 이 시간부터 너희 둘은 형제다. 내벽이 일곱 살이고 주효가 열 살이니 당연히 내벽이 동생이고 주효는 형이다. 이튿날부터 두 형제는 나란히 서당에 갔다. 똑같이 비단 바지저고리를 입고 똑같이 꼬신을 신고 조대감 손자 주효는 내벽이를 할아버지 목숨을 건져준 생명의 은인이라며 친동생처럼 아꼈고 내벽은 주효를 서당에서도 두 형제의 실력은 뛰어났다. 내벽이 이날 이때껏 시간 날 때마다 서당으로 달려가 문 밖에서 익힌 글이 방안의 학동들보다 못하지 않았다. 내벽이가 머리도 영특한 데다 공부에 대한 여래가 대단해 서당훈장은 혀를 내두르는 한편 마음은 허탈했다. 어느 날 훈장을 만난 조대감이 두 형제의 뛰어난 실력을 듣고 환하게 웃을 적에 훈장이 말했다. 내벽이는 노비의 자식이라 과거도 못 볼 텐데. 조대감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 행랑 아범의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문중에 반대를 무릅쓰고 내벽을 손자로 입적시켜 족보에 올렸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이 흘렀다. 어느 날 골똘히 생각해 장긴 임금이 곁에 있는 좌승지에게 말했다. 인재가 없어 인재가 좌승지 초야에 묻힌 훌륭한 인재가 없는가? 덕이 있고 신원서판이 뛰어나지만 과거만 보러가면 머릿속이 텅 비어 물숫자도 기억이 안나 지금은 고향에서 그저 문객으로 좌승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이 껄껄 웃었다. 임금은 그를 불러올려 태재학 자리에 앉혔다. 좌승지는 내벽이고 태재학은 주요다. 나무꾼 총각 만보기가 장터에서 한지개 가득한 나무쯤을 지게작대기로 고아놓고 그 옆에 앉았는데 비단 치마에 검은 장옷을 걸친 고운 안악내가 물었다. 얼마요? 참나무라 한지개의 오전입니다요. 한지개만 살 것이 아니라 뒷격 처마 밑을 가득 채우려니 애누리 좀 해주시구랴. 그렇다면 아궁이에 넣기 좋게 톱질 도끼질을 해서 처마 밑에 쌓는 것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만보기는 지게를 지고 안악내를 따라갔다. 양지발은 산자락 아래 외따로 떨어진 기와집이었다. 이튿날부터 만보기는 심리나 떨어진 집에서 참나무를 지고 와서 안악내 집 뒷격에 부려놓고 굴뚝에 발을 정자를 써나갔다. 서른 지게를 부려놓으니 산 뜹니다. 모두 석자짜리라 통으로 반을 잘라 한자 다섯이 길이로 만들고는 도끼로 패서 두쪽 뇌쪽으로 나눠 처마 밑에 차곡차곡 쌓았다. 만보기는 일을 마치고 심리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 겐장을 바른 점심 보따리를 들고 왔다. 정월 하순이라 아직도 살얼음이 오는 날씨지만 장작을 패면 땀이나 윗저거리를 벗고 도끼질을 하는데 집주인 아낙네가 살며시 뒤끝 들어왔다. 아낙네와 만보기는 서로 놀랐다. 만보기 눈에 비친 아낙네는 서른을 갓 넘겼을까 상당히 젊은데다 화사한 깊음이 서린 미인이었다. 아낙네 눈에 비친 만보기는 우람한 근육이 도끼질을 할 때마다 꿈틀거려 숨이 막혔다. 총각 일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하세요. 밥값 반값은 안 받을 테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만보기는 이튿날부터 이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만보기가 아낙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몸종을 하나 데리고 사는 홀몸이라는 것과 가끔 남자들이 이 집에서 자고 간다는 사실이다. 집에서 자고 장작 패러일 찍었을 때 갓을 눌러선 남정내가 두루마기 자락을 펄럭이며 나가는 걸 두 번이나 봤다. 각각 다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닭백숙 저녁을 얻어먹고 자려는데 빈상을 가지러 온 몸종이 구호 목간통에 가서 씻으세요 한다. 안 그래도 땀으로 진득거리는 몸이라 따뜻한 물에 개운하게 씻었다. 몸을 닦고 자려는데 아낙네가 속이 비치는 호치마만 걸치고 술상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따라주는 술만 받아마시던 만복이는 이게 생시인가 꿈인가 제 허벅지를 꼬집었다. 아낙네가 호롱불을 껐다. 그날 밤 다섯 차례나 까무라친 만복이는 이튿날 장작 패는 걸 포기하고 종일 잠만 잤다. 밤만 되면 아낙네는 만복이 방을 찾고 만복이는 코피를 쏟으며 육봉을 휘두르고 낮이면 쉬엄쉬엄 장작을 뱉다. 밤일이 떠름해질 때 장작 패는 일덕 끝이 났다. 만복이가 털썩 주저앉을 일이 벌어졌다. 한 지게에 오전식 서른 지게면 열 단량인데 아낙네가 내놓은 건 단량뿐이다. 열량이 모자라는구먼요. 실은 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빈손으로 보내기 못해서 단량 주는 거요. 만복이가 어이없어 입만 벌리고 있자 아낙네가 하는 말. 내 하룻밤 해웃값이 얼마인지나 아시오? 며칠 후 두 사람은 사또 앞에 섰다. 사또가 아낙네에게 물었다. 해웃값이 도대체 얼마냐? 샌네 이 진사와 합판을 하고 둔양을 받았었죠. 이 진사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게 언제인가? 샌네가 그 집으로 이사온 첫 해였으니 5년 전입니다. 그때까지 잠자고 있던 만복이가 고개를 들고 소매 속에 차고 있던 토시 두 짝을 빼내더니 이것은 겉은 수달털이요. 속은 비단으로 만든 최상급 토시로 값이 무료 열량입니다. 소인은 이것을 두 푼에 샀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는데 만복이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 토시는 5년 된 중고품입니다. 인원팔뚝 전원팔뚝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 안간 비단은 누더기가 되었고 겉의 수달털은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 털이 다 빠졌습니다. 사또도 육방관석도 배꼽이 빠지고 동원은 뒤집어졌다. 안학래는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 주저앉아 치마를 뒤집어썼다. 열량을 더 받은 만복이는 휘파람을 불면서 주막으로 향했다. 어떤 사람은 기나긴 엄동서란이 물러나고 남풍이 불어와 새 생명들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봄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 하고 혹자는 햇살이 대지에 내리쬐다가 먹구름이 자르륵 자르륵 쏟아부으면 하루가 다르게 만물이 쑥쑥 자라는 여름이 계절에 으뜸이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후덥지근한 산복을 밀어내고 상큼한 바람이 불어 오국백과를 추수하는 가을이 최고라 하지만 박서방은 겨울이 가장 좋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으로 달려갈 일 없지 비가 안와도 비가 퍼부어도 걱정할 일 없지 콧간에 곡식은 가득 찼지 땀에 젖은 옷 입을 필요없이 비단 마고자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 주막집이 나오가는 낙을 겨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박서방에게 겨울의 참맛은 또 있다. 농사철인 봄 여름 가을엔 저녁 숟갈 놓으면 쓰러져 코를 골기 바쁘지만 겨울철엔 동네 사람들과 주막에서 술 한잔 걸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와 뜨뜻한 안방에서 호롱불을 끄고 마누라 옷걸음을 풀고 고쟁이를 벗기니 박서방은 그 맛을 최고의 덕목으로 친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박서방의 뜨거운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사타구니의 자물통을 찾는지 허벅지를 꼭꼭 오므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고 옷걸음을 풀고 말고가 못 오게 하는 것이다. 이유는 있다. 며칠 전 집에 오니 마누라가 얼굴은 뽀얗고 머리는 윤기가 흘렀다. 박물장수에게 쌀을 퍼주고 박가붐과 봉백기름을 산 것이다. 박서방은 서방 허락도 없이 쌀을 축낸 마누라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경배 앞에 있는 박가붐과 봉백기름을 낚아채 뒷간에 초박아 버렸다. 그 이후로 마누라는 토라져 박서방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다. 성질 같아서는 귀사대기라도 후려갈겨 덮치고 싶지만 홀예전에 장인과 맺은 약조가 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색시에게 손찌검하지 않기로 각서를 썼고 혼수로 문전옥닭 세마지기도 받았다. 성질 더러운 처남들도 겁이 났다. 금쪽같은 겨울날은 자꾸 지나 입춘이 됐다. 술이 불쾌해져 늦은 밤 집에 들어온 박서방이 이불을 똘똘 말아 벽을 보고 누운 마누라에게 말을 걸었다. 임자의 옥문은 임자가 나한테 시집은 날부터 나의 것인데 어찌하여 꼭꼭 닫아서 임자가 끼고 있는 거야? 마누라는 앙칼지게 달려들었다. 내 몸에 달린 게 내 것이지 어째서 당신 거야? 밤새도록 싸우다. 이튿날 두 사람은 동원으로 가 사또 앞에 섰다. 옥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청을 올리자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남편 박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혼인이란 암묵적으로 섹시의 옥문을 서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날 이때껏 본인의 소유로 본인이 써왔으니 본인이 쓰고 싶을 땐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누라가 어이가 없다는 듯 흥 콧방귀를 띄고 나서 말했다. 현명하신 사또 나으리께서 바른 판결을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게 내 것이지 어째서 서방의 것입니까?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사또가 판결을 내렸다. 벽에 쥐가 들락날락 거리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이 아니다. 비록 구멍은 벽에 달려있어도 쥐구멍이라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 어디 붙어있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에 박서방 마누라는 꼼짝 못하고 의기양양한 박서방 귀를 따라 나섰다. 만물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박서방이 말했다. 가장 좋은 박가분과 동백기름 그리고 꽃신도 한켤레 주시오. 고려 말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외구가 배를 타고 건너와 우리나라 이 고을 저 고을 약탈하며 괴롭혔다. 외구의 폐해가 극심해지자 우리 조정에서는 군대를 파견해 그들을 제압하려 했으나 번번이 패전만 거듭했다. 설상 가상 아키바츠라는 걸출한 일본 장수가 1380년 외구를 이끌고 우리나라의 상륙 파죽지세로 북진하고 있었다. 고려군사가 지리산 자락 운봉에 진을 치고 몰려오던 외구를 막아섰다. 고려 장수인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사업만 붙었다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불뿔이 흩어지는 고려군사들이 이번엔 전과 달랐다. 광대뼈가 힘차게 솟아오른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맨앞에 서서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고함쳤다. 아키바츠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오느냐 외구 장수 아키바츠가 푸하하 크게 웃고 나서 입만 놀리지 말고 칼을 빼들어라 이놈 하는데 그 목소리도 우렁차 운봉꼴을 꽉 채웠다. 그때 고려 장수 전라경상도 순찰사가 화살 두 개를 빼들고 하나는 입에 물고 하나는 시위에 걸어 당겼다. 입에 물었던 화살도 번개처럼 날아갔다. 간발에 시차를 두고 하늘을 가른 두 개의 화살 중 앞선 화살이 아키바츠의 투무를 뒤로 저치자 뒤따라온 화살이 아키바츠의 이마에 박혔다. 외장이 고꾸라지자 외구들은 뒤돌아 도망치기 바빴다. 매복해 있던 고려 군사가 허둥대는 외구들의 목을 치니 운봉 골짜기가 붉게 물들었다. 바로 황산대첩이다. 108 백중의 신공 전라경상도 순찰사는 이성계였다. 이성계의 승전보는 황산대첩뿐이 아니다. 홍건적을 물리치고 여진족을 격파하고 원나라 군대도 대파 이성계의 무공은 끝없이 이어졌다. 호약해진 고려조정의 문무관들이 이성계에게 줄을 댔다. 어느 날 이성계는 생시같은 꿈을 꾸었다. 사냥 한 마리가 그 앞에 나타났다. 이성계가 두 다리를 박차면서 사냥을 덮치려 하니 사냥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이성계가 땀범벅이 되어 달려가 마침내 사냥을 잡아보니 두 뿔과 꼬리가 떨어져 나간 채 몸뚱아리만 안고 있었다. 굶이 하도 이상해 이성계는 날이 밝자마자 무학대사를 찾아가 해몽을 청했다. 무학대사가 꿈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하얗게 돼 당부했다. 시 아무한테도 그 꿈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양자에서 두 뿔과 꼬리를 떼면 임금 왕자가 되는 것이다. 갓장수 임서방은 호랍이다. 부자는 아니더라도 보리꼭에 걱정없이 초신한 마누라와 덕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두고 살갑게 살았는데 그 마누라가 둘째 애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임서방은 장사도 접은 채 세살배기 아들을 둘러 얻고 핏덩어리 둘째 딸아이는 포대기에 사안고 이 집 저 집 강 건너 남의 동네까지 다니면서 젖떡량 하는 게 일이 됐다. 3년을 그렇게 살다가 매파할미 중매로 과부와 재혼을 하게 됐다. 과부는 딸 셋을 데리고 들어왔다. 식구가 일곱으로 늘어나자 쌀떡이 쑥쑥 줄고 달아 없어지는 신발도 당이라 임서방은 거의 4년 만에 갓장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임서방이 만들어 놓은 갓을 싸들고 외장을 떠돌자 자나깨나 걱정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새 마누라가 임서방 아이 둘을 구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 마누라는 임서방이 집에서 갓을 만들 때에는 제가 낳은 새끼인 양 임서방의 남매를 보듬어 줬다. 그러나 임서방이 집을 나서기만 하면 온갖 학대를 다했다. 매질에다 밥 붕기기 일수였어. 어린 남매는 개 밥 그릇에 보릿살도 주워먹고 남의 집 채반에 얹어놓은 누룽지도 훔쳐먹었다. 어린 남매가 배고파서 이 집 저 집 몰래 들어가 닥치는 대로 훔쳐먹으니 동네에서도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손벌은 나쁜 아이들 원하기니 지켜 그만 동네의 이물단지가 됐다. 두 남매는 거지 꼬래 보집 남머리엔 세 집이 들어설 판이었다. 이에 반해 재배에서 난 또래의 딸 셋은 잘 먹여서 포실토실 살어른 얼굴에 비단옷을 입혀놓으니 하나같이 재잘난 줄 알고 갓짱수 남매를 종부리듯이 부려먹었다. 한두 해가 지나자 새엄마라는 여자는 얌전한 갓짱수 임서방의 눈치를 보는 것도 집어치웠다.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빼서 내동뱅이 친 격이다. 외장을 돌다가 열흘만에 보름만에 돌아오면 임서방은 불쌍한 두 남매를 껴안고 함께 울기일수였다. 덕순은 자기 집 머슴 꼴이고 덕순이는 자기 집 하녀가 된 셈이다.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외고스님이 동자승들을 거느리고 포낭사에서 내려오다가 마당에서 자기 시보다 더 긴 도끼로 장작을 패고 있는 덕수를 보고선 걸음을 멈추더니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닌가. 큰절 포낭사의 조실로 있는 외고스님으로 말하자면 한양의 대감들도 내려와 찾아뵙는 당대의 큰스님이다. 몇 년 만에 민가로 내려온 외고스님이 거지같은 열 살 아이에게 큰절을 하다니. 장차 정승 자리에 오르실 큰 인물이오니 부디 자중자에 하시옵소서.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개머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덕수에게 큰절을 세 번이나 올린 노스님은 뒷걸음질로 물러나 바람처럼 사라졌고 덕수는 도끼자루를 놓지도 않은 채 얼이 빠졌다. 이튿날부터 덕수의 팔자가 싹 바뀌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비단옷을 입은 채 개모의 손을 잡고 서당으로 갔다. 이미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훈장님은 보선발로 내려와 덕수를 안고 서당 안으로 모셨다. 학동들도 눈치가 빨라 덕수를 상전 떠받을 듯이 대했다. 훗날 정승에 친구가 대고픈 큰 스님의 절을 받기 며칠 전만 해도 덕수를 거지 취급하던 동네 사람들도 열 살 꼬맹이 덕수에게 잘 보이려고 야단이 났다. 소문을 들은 고울 사또도 개여시다 유가다 호두를 한 고리짝 가져와서 덕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렇게 일년이 지났을 무렵 훈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다. 정승이 될 아이라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쳐야 하거늘 덕수는 여태 천자문 하나 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훈장님은 속으로 큰 인물은 대기만성한다지 여겼다. 나중에 정승이 된다는 덕수는 그렇게 호강하고 누이 동생도 덩달아 잘살기를 십년 덕수는 어깨가 떡 벌어진 스무살 청년이 되었다. 문제는 또래 학동들은 사서 상경에 매달리고 조시에 합격한 아이도 있는데 정승이 될 덕수는 아직도 사자서왕 명심보감에 붙잡혀 있었다. 어느 봄날 덕수는 산속을 걸어걸어 번왕사를 찾아가 초실 외고스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물어봤다. 스님 소위는 소위는 언제 과거에 부터 언제 정승이 됩니까? 스님이 호탕하게 걸걸 웃고 나서 말했다. 지난 10년간 내가 악독한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 정승처럼 호강한 게 늙음하게 진짜 정승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게야.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설날에서 정월 대보름까지 농사꾼들에게는 팔자가 늘어진 황금 기간이다. 박서방은 매일 술이다. 정월 요리틀엔 이서방 집에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다가 고개 넘어 이웃동네 오서방 집에 갔어 또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짧은 애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며칠 남지 않은 좋은 날이 아까워 낄낄 웃으며 술 타령이 한창이었다. 아버지 그때 문 밖에서 고함치는 목소리에 박서방 술잔이 올라가다 땅 멈췄다. 열두 살 목은 박서방의 마다들이다. 와 방문을 열고 박서방이 혀꼬 부라진 소리를 뱉었다. 오메가 얼라를 낳아심더 아들이가 딸이가 딸입니다. 그 그까지 딸 낳고서 수술판을 깨 깨다니 부풀어오른 달빛에 박서방은 마지못해 아들 뒤를 따라 고개를 넘었다. 아들 녀석의 볼면 소리가 이어졌다. 아부지 집 나가고 바로 오메 산통이 이어져. 한나절이 지나서야 얼라를 나아심더. 오메 죽는 줄 알아서해. 내는 하루종일 아버지 찾아다녀심더. 니 오메 얼라놨는데 내가 지키고 있음은 빼다 박는 수라도 생긴다더냐. 동네 부녀자들이 박서방 내 집을 들락날락하며 막실댁 산후조리를 도와주다가 하나같이 모두 이를 박박 갈았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 동산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자 어른들은 한낮부터 유술 놀다가 질폰하게 술판을 버리고 아이들은 쥐불놀이 하느라 정신이 팔렸다. 그런데 부녀자들은 모두 소복을 입고 600년 묵은 회나무 당산목 아래 모였다. 이 집 저 집에서 장만해온 재물이 당산목 재단에 비좁게 가득 찼다. 동네 부녀계의 계주이자 동네 시험이 운산댁이 재단 앞에 꿇어 앉아 모두가 그녀 뒤로 꿇어 앉았다. 운산댁이 두 손을 싹싹 빌며 천지신명 삼신알미님 미천한 중생 핏줄을 이어 자손만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니 그때 쟁반같은 보름달을 등지고 새하얀 치마 조고리에 비단천으로 양손을 감싼 삼신알미가 사뿐히 하늘에서 내려와 당산목 가지에 앉았다. 운산댁이 삼신알미에게 저를 세 번 올리고 읍조렸다. 삼신알미님 제 말 좀 들어보소. 사흘 전 여리틀에 삼신알미 점지 덕으로 막실댁이 딸아이를 낳았는데 그 상꼬가 어떠할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회나무 가지에 앉았던 삼신알미가 물총새처럼 날아내려와 재물을 한 치마 싸가지고 휙 다시 날아올라 앉았다. 그러고선 다리를 까닥이면서 떡과 약밥을 오물오물 씹으며 키득키득 웃었다. 이불속에서 합판할 때는 좋았지. 그러자 막실댁이 타고 나섰다. 삼신알미님 합판할 때 저 혼자 좋았습니까? 어째 얼라 나을 때 그 극심한 고통은 여자 혼자만 감당해야 합니까? 한나절 동안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돌 구를 때 남편이란 작자는 시시덕거리며 친구들과 술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씨를 받아 헛구역질에 점점 자라는 태아를 뱃속에 넣고 힘들게 열 달을 나다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출산 고통까지 삼신알미님 통축하 없어서 모든 부녀자들이 들고 일어나자 삼신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다. 이제 출산의 고통은 남편들에게 넘기겠노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옥황상계의 부름을 받은 삼신알미는 실컷 꾸중만 듣고 출산 고통을 남편에게 지우는 것을 취소했다. 그 한 달 동안 윤초시 며느리가 해산할 때 백일기도 들어갔던 영엄사 주지승이 법당에서 떼굴떼굴 불렀고 민진산의 행랑아범 마누라가 출산할 때 민진산은 극심한 고통에 바지저고리가 다 젖었다. 초참봉 며느리가 삼대 독자 낳을 때 마당새는 사타구니를 잡고 팔딱팔딱 뛰다가 기절을 했다는 맹초시는 참으로 볼품없다. 오척 단신에 눈은 단축구멍이여 납작한 컷등엔 살짝 곰보자구까지 찍혔다. 그런 몰골에 비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학식은 대제학 못지않다. 특히 그 어렵다는 주역에 관한한 조선천지에서 맹초시를 따를 사람이 없었다. 맹초시는 팔떡 항산의 서원이나 서당을 찾아다니며 주역을 강의해주고 몇 푼의 돈을 받거나 살 대빡을 받아서 노자로 쓰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떠돌이 신세가 몸에 배웠다. 맹초시가 가진 것이라고는 당나귀 한필과 곧비를 잡는 총 허소방이 전부다. 그런데 이 종 녀석이 걸물이다. 맹초시보다 세 살 아래이지만 호우대가 멀쑥하고 언변이 좁다. 수안도 뛰어나 맹초시 시름을 덜어주는 데는 안성 맞춥니다. 맹초시도 사람은 좋아 나으리 행세를 하지 않고 코피 잡는 종 허소방을 친구처럼 대했다. 허소방은 농담도 잘하고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아는 것이 많아 맹초시에게 신세한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공이 술을 좋아해 주막에라도 들르면 겸상에 닭배기잔을 주거니 받거니 밤 깊어가는 줄 몰랐다. 그날도 주막객방에서 하룻밤을 무거갈 요량으로 맹초시와 허소방은 느긋하게 술잔을 기울이는데 설거지를 마친 주모가 머리를 매만지며 다가왔다. 나도 술 한잔 주시오. 주모가 탱탱한 엉덩이를 평상 머리에 뒤밀었다. 벌써부터 눈웃음을 치더니 기어코 합속을 했다. 당연히 맹초시 옆이 아니라 허소방 옆에 착 달라붙었다. 이내 닭배기가 몇순배 벌었다. 그러자 주모가 술을 얻어 마셨으니 샌내가 안주하나 대접하리다. 하더니 금세 부엌에서 닭고 한 뚝배기 들고 왔다. 잠시 후 허소방 소피를 보러 뒤뜰 토란 밭으로 가자 주모가 쪼르르 따라와 코맹맹이 소리를 낸다. 초시 어른이 잠들거든 안방으로 오시오. 허소방 폭포수 같은 오줌발을 뻗치며 한 손으로 주모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술판이 끝났을 때는 이경이 다 되었다. 객방에 들어온 허소방 초시 어른 주무시지 말고 연처 한 대 태우고 계세요 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갔다. 주모는 벌써 옷걸음을 풀고 있었다. 주모 초시 어른은 내 상전이오? 상전을 제쳐두고 내가 먼저 주모와 합방을 할 수는 없는 일이오? 먼저 초시 어른과 주모가 눈을 크게 뜬 제 옷깃을 염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다면 소인도 허소방 일어서려 하자 몸이 알아서 하며 입을 삐죽 내밀었다. 허소방 이 객방으로 건너와 말한다. 초시 어른 냉수도 순서가 있는 법인데 맹초 씨가 허허 웃으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맹초 씨가 그렇게 객고를 풀고 나자 주모는 부엌에 가서 균물을 했다. 뒤이어 허소방 이 안방으로 들어가 방흥 깊어 상경까지 걸쭉하게 주모를 죽여줬다. 다음날 봄볕이 내려앉은 들길을 허소방 은 곧비를 잡고 맹초 씨는 당나귀를 타고 까닭 까닭 양반천 청계 서원 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맹초 씨가 느닷없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부었는데 설을 풀어야 하니 앞이 깜깜하네. 그러자 허소방 이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초시 어른 강의를 하도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청계 서원 앞 들 당나귀 등에서 내린 사람은 곽 조인 두루마기를 잇고 갓을 쓴 풍채 좋은 허소방 이어 곡비를 잡으니는 조끼 자락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맹초 씨였다. 서원을 가득 채운 양반들 앞에서 허소방 의 강의가 시작됐다. 주역이 나오기 전에도 하나라떼의 연산력 상나라떼의 귀장육 이라는 역서가 있었는데 허소방이 낭낭한 목소리로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청산유수처럼 강의를 이어나가자 양반 선비들은 쥐죽은 듯이 경청했다. 강의가 끝나자 요란한 박수 속에 평소에 없던 일이 일어났다. 늙은 선비 하나가 일어서더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게는 몇 가지 뜻이 있다던데 서원 방구석에 앉아있던 마부는 하얗게 질렸는데 강사는 담대했다. 내가 목감기에 걸려서 그런 질문의 답은 고삐 잡는 종이 하겠소이다. 맹초시가 얼른 뛰어나가며 대답했다. 예 여게는 세 가지 뜻이 있습지요. 이간 변역 불력 민국이 여섯 살 때 아버지 박소방이 이승을 하직했다. 민국은 장날이면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가서 깨어시며 강정을 사먹던 일이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아버지 등이 업혀 외갓집에 가고 목마 타고 원두막 에도 갔었지. 민국이는 날마다 아버지 묘소에 가서 흐느꼈다. 동지 섯달 추운 날엔 아버지 무덤을 덮어주겠다며 이불을 들고 나서다가 어미와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민국 어미는 남편이 죽자 평소 하지 않던 농사일에 매달려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해 봄날 모짜리를 내야 할 그 바쁜 철에 몸이 불덩이가 되면서 덜컥 몸져누었다. 민국인에는 이듬해 보릿고개의 논을 팔았고 야금야금 밭도 팔았다. 그러자 민국 어미한테 호되게 당하고 발길을 끊었던 매파가 다시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가 열 살 된 민국이를 앉혀놓고 말했다. 너만 없었다면 나는 벌써 목을 매 니 아버지 한테 갔을 텐데 그래서 민국 어미가 재치로 들어간 집은 점잖은 선비 이초신에다. 3년 전에 아내를 앞세운 뒤 무자식 호라비로 지내다가 과부인 민국 어미를 재치로 맞아들인 것이다. 이초신은 인품이 온화하고 입이 무거운 양반이었다. 민국 어미를 따뜻하게 대하고 민국에게도 항상 미소를 보냈다. 민국 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글 공부가 쑥쑥 늘었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고 자신을 비단을 입혀서 서당에 보내주는 이철시를 향해 아버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뿐 그 뿐 아니라 이철시와 한자리에 앉는 것도 꼬리고 눈이 마주치는 것도 피했다. 민국 이는 자기 방문을 걸어잠그고 글 읽기에만 몰두했다. 사설을 떼고 상경에 들어가자 훈장님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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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울었다. 이튿날 서당에 도가지 않은 채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 절을 올린 뒤 통곡 했다. 아버지 나는 박민국 입니다. 정승 이 된다 한들 이민국 은 아닙니다. 다음날 이철시가 출타한 툼을 타 민국 인은 사랑방 다락에 들어가 많은 돈을 훔쳐 가출 했다. 5년 이라는 세월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낮을 초라한 행색에 민국이가 나타났다. 두루마기에는 대국물이 흐르고 갓은 찢어졌으며 집시는 해져 새끼로 동염했다. 어느새 훌쩍 청년이 된 아들을 안고 눈물을 썩는 어미를 부축해 안방에 들어온 민국이는 두루마기를 불고 허리춤에 찬 둥근 쇠부치를 보여줬다. 마폐였다. 내가 내 아들 민국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암행어사가 되었단 말이냐. 잔치판이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민국이 서당 친구들도 찾아왔다. 밤중에 닭을 열두 마리나 잡고 술독이 바닥났다. 금음다리 감나무 가지에 걸린 새벽 모두가 술에 떨어져 이방 저방 코 고는 소리만 요란한데 민국은 담보쯤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길을 걷다가 담보쯤이 너무 무거워 고갯마루에서 풀어보니 엽전 꾸러미가 가득 들어있었다. 3년 후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꽂은 민국이가 말을 타고 내려왔다. 어미는 소복을 입은 채 덤덤하게 금이 환영한 아들을 맞았다. 내가 그렇게도 외면하던 이초 씨가 돌아가셨다. 내가 가짜 마패를 차고 왔을 때 이초 씨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잔치를 베풀어줬고 내 담보쯤에 엽전 꾸러미도 몰래 넣어두었다. 민국이는 이초 씨 묘소에 어사화를 꽂고 엎드려 통곡했다. 아버님, 이민국이 진짜로 장원급제에서 돌아왔습니다.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울리며 끝없이 이어졌다. 춘추는 연년 오기남 왕손도 귀 불기로구남 알람